자 농협이에요 파격계정 자 가입연령이 태아 때부터 40세까지 15세 아니에요 40세까지 그 납입면제가 확대가 되었어요 기존 5대 납입면제에서 만성당뇨합병증 진단시에 납입면제 굿! 당뇨병 백내장 그리고 막마병증까지 자 신단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통합상해진단비 상해질병재활치료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죠 타산은 상해질병종합 1인실 1인실 2번일당 365일 2번일당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가입연령 태아보험이 35세에서 40세까지 솔직히 이건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납입면제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암뇌심 질병상의 후장의 50%였는데 중증갑상선 암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막마병증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 신단보가 5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만성당뇨합병증 진단시 납입면제가 돼요 원인은 뭐냐면 유전전 요인이 많은데요 일반인에 비해 가족 내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일란성 쌍생아는 10배 직계가족은 3.5배가 높다고 해요 자 역학통계는 당뇨병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약 13.8%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에 당뇨병 유병률이 10%를 넘어섭니다 최근 7년간 당뇨병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합병증으로는 만맛병증, 신견병증, 심장병증, 동맥경화 그래서 뇌졸중, 합심증,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전 연령만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죠 태아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자 통합이에요 상해진단비, 면책이 없고요 머리목, 감액이 없어요 그리고 손목, 손까지 그리고 복부, 등, 발목, 어깨, 팔, 엉덩이, 기타 이런 부분들이 면책, 감액이 없기 때문에 통합 상해진단비 타사보다는 솔직히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장점이 있다 경증부터 중, 등, 중까지 그리고 중증 그리고 7개 부위 각각 연 1회로 경증, 중, 등, 증, 중증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통합상의 진단비 사례를 보면 면책이나 감액 없이 증치보장이 돼요 내가 어저께 가입했는데 오늘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팔, 다리에 타박스 있으면 14만원 욕실에 미끄러져서 발목과 허리, 손목 염자가 있으면 21만원 운동 있다가 넘어지면 무릎 타박상 발목 골절이 77만원 버스에서 내리다가 손목 골절과 다리 힘줄 손상 14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자 세트 판매에요 요추염자, 경추염자, 엄지손가락, 아니면 치료 7이 이상 11통원 그 다음에 통합상의, 상의재활, 상의입원당후 통원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1인실당, 1인실 입원당 상의 질병 1인실 역시 2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50만원 합산 60만원까지 365일 당 탑재가 되기 때문에 상해와 질병 입원당 5만원 상의 질병 입원당 180부터 365일 결론은 1일부터 365일까지 이렇게 해서 5만원까지 누적 각각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주요담보 최대 가입금액은 암진단비 최대 1억 이대진단 최대 3천 이대수리비 최대 2천 항암방사선 최대 3천 질병수리비 최대 100만원 표적항암 최대 1억 특전면역 최대 5천 질병우장애 80% 미만 최대 5천까지 자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 차이는 더 커지고 있어요 농협은 3만원 자 지사는 3만6천원 그 다음에 현대는 3만7천원 케이비는 4만2천원 그래서 역시 농협이 보험료에서는 가장 저렴하죠 자 앨리무 기간 확대로 저렴한 보험료에요 310N이죠 3N5 엄청 싸게 원래 농협이 보험료도 잘나오고 보험료는 되게 저렴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는거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목이 뭐야 올바른 지구 9대1 운전자 상해의 모험 참 제목이 웃기죠 비용담보 2종 그래서 형사비금 공탁금 50% 선지금 변호사 선임비 50% 선지금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신담보 탑재 선지급 비용 통합 상해 상해 재활 상해 종합 1인식 입원당 중증 외상 상해 상급 종합 1인식 관절증 이런 담보 그리고 운전자 담보까지 모두 다 넣을 수가 있다